투자할 때 저희가 답을 미리 알고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제가 지금은 예시를 한 두 개 정도 들어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엔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일 저는 부질없는 짓이 어떤 가수가 컴백을 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 오늘 별로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주가 빠질 거야 해서 보통 컴백하면 주가들이 빠집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글로벌 팬층이 늘었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는 저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거는 영역을 더 넓혀서 소비재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화장품, 야 그거에 누가 써? 아닙니다. 쓰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뭔가 팬층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철학에 대해서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분들을 직접 섭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86번가의 정강우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에 대한민국 펀드워즈 최우수 펀드매니저상을 수상을 하셨고 그때 이제 저희 단둘이 만나서 호거를 먹으면서 자축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사실 펀드매니저의 그런 기억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튜버로 변신을 하셨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어떻게 유튜버로 매니징을 하시다가 유튜버로 변신하시게 됐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약 한 10여 년 정도 펀드매니저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퇴사한 이후에 지금 유튜브 채널 86번가에서 주식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좀 뭔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기에는 유튜브가 정말 적격인 이런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다룰 수 있으면서도 또 이거를 편하게 제가 어떤 분들인지 모를 대중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86번가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소통을 하시는 거 외에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걸 뭐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투자를 처음을 또 하실 때는 뭐 매니저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라 개인 투자부터 시작을 하셨을 텐데 뭐 그때의 뭐 시행착오나 기억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건가요? 네 사실 지금도 뭐 이제 퇴사 이후부터 해서는 계속 이제 개인 투자도 좀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에는 어차피 저희가 예측은 좀 틀리기 마련이지만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이런 쪽부터 보셔야 된다. 사이트부터라든지 정보를 캐는 그런 원천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채널을 통해 가지고서 아 이런 건 좀 공유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소위 공부하는 채널, 같이 공부하는 채널 그 만드는 게 첫째 목표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한국이 사실 대표님께서도 훨씬 더 잘 많이 피부로 와닿으시겠지만 이제 주주 가치가 제대로 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제가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것도 제가 무슨 거기에 이제 직원의 일원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거나 이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인데 지금은 좀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또 크게 또 최근에 또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변화를 그런 쪽에서 좀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작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쪽에서 저는 시행착오를 학창 시절에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을 했던 때가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작 아주 좋을 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친구들 사라는 것들 NHN, 포스코, 동양제철학 이런 것들 샀었는데 사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2000이 넘던 게 890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마침 그때 대학교에서도 이제 투자 동아리를 하고 있었고 나의 지금까지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구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게 됐죠. 그때 이제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작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 안 기록하고서도 그런 값진 거를 경험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동아리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네. 무조건 그랬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3% 채널도 그렇고 다들 정말 양질에 과거에는 아주 일부들만 보던 그런 정보들을 모두가 지금 공짜로 보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껏해야 제가 책을 사거나 아니면 소모임을 만들거나 사실 또 운이 좋았던 게 대학생이니까는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라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만약 직장인이었다면 정말로 투자하기에 깜깜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86번가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주가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 주시면서 개인 투자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고 싶다.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몇 년 더 입사하셨었죠? 제가 이제 11년도 말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가치투자의 대부이신 이채원현 의장님 라이프자산운용의 의장님께서 주식을 가르쳐 주셨을 거고 당연히 저는 가치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가치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투자 철학을 형성하고 나서 가치투자한 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어떻게 본인이 여러 가지 전략들 있잖아요. 어떤 전략을 좀 주로 구사하셨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그런 전략을 메인으로 이렇게 삼으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또 이채원 의장님께서 그때 자제분들께서 이제 학생이셔가지고 야간 자율학생 이런 걸 항상 이제 배움을 마중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하면 항상 의장님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아 그러니까 의장님이 당시에 야근을 계속 하고 계셨다는 거고요? 네. 항상 밤 10시, 11시까지 계시니까 제가 저녁 먹고 들어와서 사원인데도 항상 경청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일단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점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종목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종목은 여의도에서 네가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잘 알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점이 일단 첫째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식의 우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야지 만약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와가지고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예시로 항상 들어주셨던 게 유진테크 기업이었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제 90%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당시에 밸류에서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공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나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듣고서 이게 좋다고만 했다면 한 10%, 20% 빠지면 불안해서 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팔지 않더라도 저한테 추천해 준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겠죠. 전화해서. 멍멍을 하면서. 형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아주 주식 잘하는 형님들이 연락이 안 되세요. 주가가 빠지면. 잠수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이럴 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말씀 이제 그게 와닿았고 또 반대로 이게 수익을 기록할 때에도 중요하다 느꼈던 게 남들 추천받으면 20, 30% 오르면 다 팔거든요. 진짜 이 기업의 가치가 10배짜리인데 그거를 다 온전히 수익을 기록하려면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 저는 항상 제일 와닿았고 지금도 좀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확신이 있다면 집중 투자도 마다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제 제도권에서 운영사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사실 금액이 커지면서 5% 지분 신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도 조금은 꺼려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매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안 좋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확신이 있다면 5%가 아니라 10% 신고라도 다만 이제 그건 완전히 제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사실 옆에서 보면서 간접 경험 제가 또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서 의장님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은 너무 이제 도움이 됐던 어떻게 해야지 집중 투자에 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배우게 되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의 우위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내가 설정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저는 투자관 혹은 나의 기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쌓아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단의 문제 나는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 혹은 어떤 전략이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지금 돼 계신 상황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전 마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본으로 깔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혜자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그걸 이제 의장님께서는 경쟁 우위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저희는 늘 가졌던 화두가 크게 봐가지고서는 과연 이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선진국들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는 자본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중국이 다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항상 화두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산업에 대입을 해보고서 아 근데 여기는 그거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해버리면 사실 좀 성장주의고 일반적인 가치 투자 기준에 봤었을 때는 저건 좀 비싼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확실히 경쟁 우위가 있다 생각하면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이제 최대한 좀 그 가치 평가를 해서 저렴할 때 좀 매수를 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런 쪽으로 좀 기준에 삼았었습니다. 물론 다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좀 스타일의 차이를 좀 보이는 건 가치 안에서 안전 마진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 경쟁 우위에 방점을 두느냐 혹은 산업의 성장성에 방점을 두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요소로 어디에 가중치를 가장 많이 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그 성장 쪽에 더 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만 이제 전제가 제가 그쪽에 대해서 좀 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완전히 좀 이제 그런 뭐랄까요 안전 마진 쪽에 더 집중을 해야겠지만 정말로 운이 좋게도 그 진귀한 그런 가치 성장이 있는 기업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럴 때에는 좀 성장 쪽에 좀 더 무게출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좀 찾는 구체적인 좀 노하우 혹은 좋은 종목 혹은 그런 산업을 만나는 운을 좀 늘릴 수 있는 본인만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이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저희 선배님께 들었었던 게 역사 공부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하나요? 여쭤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사회 변화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창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역사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좀 해야 되는구나. 역사 공부와 상상력은 조금 상충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막 세상을 바라보면 현재 있는 것들만 좀 너무 매크로적인 거에 시달리거나 지금 나오는 실적 같은 것들을 보는데 과거의 사회 변화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들이나 아니면 그 전으로 넘어가면 패스트 같은 게 굉장히 있었을 때 그 이후에 보면 인력의 희생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부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과거 사례를 내가 역사를 공부해 두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 이거 너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과거처럼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저는 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통한 현재에 대한 상상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86번가를 거의 빼놓지 않고 듣는데 진짜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도 그렇고 과거의 연준의 어떤 액션이라든지 과거의 금리가 높았던 시기, 낮았던 시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 가지고서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한번 최고 경영자다 내가 이 회사 다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생각으로도 바라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쪽으로 회사가 조금 움직인다고 하면 제 마음 속에 타겟 프라이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이 이제 합하면은 이제 좀 더 확신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저도 따라가다 보면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뜬금없지만 저는 이제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투다서도 투다서지만 경영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이 내가 생각하는 혹은 보통 잘 되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영에 맞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러면 이제 확신이 들고 장기 투자 연결이 되는데 계속 이제 언나가고 답답하고 차라리 내가 하면은 더 잘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는 결국은 끝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진짜로 그냥 투자 아이디어가 깨져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한 번씩 실패가 크게 나오는 게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근무를 할 때 수익률이 나빴던 종목을 보면 대표적으로 CJ E&M이 저는 결과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콘텐츠 기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홈쇼핑이 붙어버리더라고요. CJ O 쇼핑이라 합병을 해보였죠. 네, 그러면서 확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변색이 된 건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성공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엔터 기업 쪽에서 아무래도 JYP 엔터를 좀 초기에 발굴해가지고 한 5천 원 정도부터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라인업에 누구 있었죠? 그때 JYP에는? 그때는 갓세븐이고 트와이스가 이제 데뷔하던 시기였었습니다. 정말 그냥 그 시점에서는 주목받기는 좀 힘든 정도의 에셋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제이튠 앤터나 그래서 이게 좀 상장이 우회 상장이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로 좀 시장에서 아예 외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애초에 트와이스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보이그룹이 보통 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갓세븐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좀 시장에서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 생각을 했던 게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뒤이어서 뭔가 계속 보유할 만한 이유들을 JYP가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장기 보유하면서 잘 된 그런 케이스였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기업을 잘 발굴했다라기보다는 지나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진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셔서 회사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 얘기가 나온 김에 엔터 얘기를 좀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면 저는 이제 투자자들마다 그 어떤 지식의 우위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각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강점을 가진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뭐 화학철강이라면 중우장 대 시클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 맞추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소비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고 각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나와발이 투자 영역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광호 매니저 하면 역시나 이제 엔터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엔터가 하나의 어떤 섹터로 자리 잡히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엔터 전문가는 전광호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엔터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86번가를 꼭 챙겨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중에도 솔직히 엔터 얘기를 제일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엔터의 강점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왜 엔터 산업을 좋게 보시는지 그 이제 입사하고 저도 이채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과연 이런 뭐 기술력 아니면 자본력에서 밀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찾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답을 내렸던 것이 콘텐츠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은 굉장히 넓고 좋지만은 너무나 고비용 구조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배분 비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거의 공무원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이런 실력 있는 작가나 감독, 아티스트한테 배분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거의 월급제에 가깝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메트로 타고 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요. 반대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참 좋지만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미없는 콘텐츠가 나오게 되거든요. 교육방송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참 이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표현의 자유도 있고 우리는 수출을 지향하니까 자본력 끌어올 수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 네, 가성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도 이미 밸류 운용에서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용에서 SM을 투자했다든지 로엔을 투자했다든지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조금 영향도 받고 해서 덧붙여진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나 소비재 쪽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이런 점은 좀 우회하는데 나는 이런 점을 좀 극복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 우회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점은 뭐냐 하면 너무 이게 엔터가 흥행 산업이고 또 접근이 쉬우니까 주간에 많이 투영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 누구는 이제 인기가 끝났어 하시는데 나는 갓세본 별로야. 그런데 토하이스는 잘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점들이 회사 수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간에 배제하고 여기는 또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데이터들이 딱 나옵니다. 양쪽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점만 그냥 활용하고 가도 남들 대비해가지고서는 여기서는 괜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가 어떤 전략 방향을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좀 선행지표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작이라고 합니다. 앨범 구작이라고 하는데 나온 지가 3개월 이상 된. 사실 요즘에 앨범을 사지를 않습니다. 다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앨범을 사시는 이유는 정말 찐팬인 경우들. 그 안에 있는 포토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일종의 굿즈로 수집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CD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집에 CD 플레이어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포토북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CD가 들어있잖아요. 그 CD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을 사서? 그냥 놔둡니다. 저도 지금 돌리진 않고 요즘 스트리밍도 워낙 음질이 좋아서요. 그래서 이제 찐팬들이 사는 건데 그런 팬들은 나오자마자 사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앨범이 팔린다는 거는 새로운 팬들이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다음 앨범을 낼 때에는 그만큼 커진 이제 팬 저변으로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서 구작을 보면 성장을 예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이제 BTS도 그렇고 글로벌화 되는 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로벌화 되어 가는 거에 있어가지고서도 좀 선행 지표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저도 유튜브 국가배 조회수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최근에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거는 좀 시의성이 정확도가 떨어진 게 이제 프로모션에 너무 많이 돌려요.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데이터 나오는 게 좀 이건 데이터 깨진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각각 엔터 회사들이 언제 아티스트 컴백일을 잡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를 보면 내부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거나 못 나왔거나 판단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빌보드에 한 번 잘 나오면 서구 시장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 모두가 기대하는 바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을 하려면 월요일 앨범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빌보드에 들어가려면 금요일에 내야지 일주일 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금요일에 갑자기 컴백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 내부 지표로 봐서 뭔가 빌보드에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오히려 좀 반응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회사에서 판단한 걸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는 프로모나 이런 걸 다 제외한 순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하니까 다 잘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미국 오피셜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보통 진출을 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 빌보드에서도 핫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원 다운로드가 많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실물 앨범을 파는 거에 떠나가지고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온라인 앨범을 음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걸 판매한다든지 그다음에 리믹스가 몇 초 이상 된 거가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제외가 안 되고 단체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보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분석한 거네요. 그래서 순위를 잘 나오게 만드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노래가 단순히 좋아서 듣는다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이 잘 나오면 궁금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전략을 보면 아 이게 이번에 잘 나올 수 있겠다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드리자면 JYP에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 1위를 했고 핫백에서도 들어가진 못했지만 100위 이하의 순위를 버블링 언더 이래가지고서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19인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앨범 내면 빌보드 핫백도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느껴지는 게 그 전에 항상 월요일 앨범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금요일 앨범 내면서 US 공개 홈페이지 만들고 음원 다운로드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건 거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저희가 답을 미리 알고 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은 예시를 한 두 개 정도 들어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엔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데이터나 그런 방식들을 개발한 건 정강호 매니저 스스로도 어떤 호불호 내지는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에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저 음악을 왜 들을까? 제일 저는 부질없는 짓이 어떤 가수가 컴백을 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 이번에 별로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주가 빠질 거야 해서 보통 컴백하면 주가들이 빠집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글로벌 팬층이 늘었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는 저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고 사실 이거는 영역을 더 넓혀서 소비자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화장품, 야 그걸 누가 써? 아닙니다. 쓰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뭔가 팬층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찔리는 게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SM을 접근을 할 때 사실 이제 에스파의 노래를 들어보고 아 너무 좋다. 눈물 너무 좋다.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호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사실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여자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왔는데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노래가 좋아서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큐브를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자 아이들이 심상치 않다 블랙핑크 한 반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사실 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까인 이유가 지금 정광호 매니저가 얘기한 그런 아주 객관적인 이유였어요. 당신의 어떤 그런 취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왜 큐브를 이제 본인이 이제 바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지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꼬리를 내린 며칠 전에 일이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이제 저도 다른 선배님께 배웠던 거를 말씀드리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못 나오거나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잘 나오는 기업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엔터 업종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예예 뭐 가령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잘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두 개 분기 연속이 나올 때에는 뭔가 이거는 회사가 변했다. 근데 보통 소비재가 한 번 소비를 하게 되면 반복적 구매를 좋아하게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봐야 되고 반대로 되게 좋은 기업이 뭔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조금 뭔가 좀 부족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소비자들의 좀 이제 사랑을 덜 받게 된 그런 게 경향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클리컬하고 다른 그런 점인 것 같아서 그 점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서 이제 소비재 기업은 또 바라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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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